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뇌는 1350g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아요. 손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한 2부로 따지면 2모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350g에 해당되는 이 뇌가 100억개의 뇌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복잡하죠? 이 안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셀킷이라고 알려져 있는 회로가 다 있어서 너는 시각을 담당해, 너는 후각을 담당해, 너는 생각하고, 너는 말하고, 너는 느끼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로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로가 끊어져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 앞에 훌륭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뇌 회로에 독성물질이 쌓여서 이 회로가 끊어지게 되면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는 이 세상에 종류가 한 10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흔한 치매가 알찌하이머 치매입니다. 한 60 내지 70%는 알찌하이머 치매라고 하고 알찌하이머 독성물질이 저기에 다 군데군데 이렇게 쌓이게 되면 회로가 끊어져서 이제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지요?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진짜 열심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회로 옆에 혈관이 막 구석구석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조직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걸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축두 치매, 여러 치매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치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보통 100개에서 1000개의 신경세포끼리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끝부분을 신경연접부위라고 얘기합니다. 시냅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보시는 저 완두콩 모형처럼 생긴 저 부분을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뇌 속에 세포가 지금 전기적 자극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이 저거 보고 계시는 도중에도 머릿속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초에 120m의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전기적인 자극이 신경 끝까지 쭉쭉쭉 다 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뇌 속에서 이렇게 퐁퐁퐁퐁 분비가 됩니다. 호르몬하고 다른 거예요. 호르몬하고 달리 지금 보이시죠? 저기 보면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생긴 저런 구슬처럼 생긴 게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건데 이 신경전달물질이 뇌 속에 분비가 되는 겁니다.